다음은 36번 음문사절2입니다. 다양한 형태와 오순을 만드는 음문사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문사절이 많아서 두 번째 걸 보는 겁니다. how는 how, 주어동사 이렇게 쓸 수 있고 how, 형용사, 부사, 주어동사 또는 how, much, many, 명사 형태로도 자주 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how가 이런 거예요. how가 있는데 how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옵니다. 이때 how는 어떻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방법을 나타냅니다. 방법 방법을 나타냅니다. 어떻게라는 방법 how가 있습니다. how가 있는데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옵니다. 이때 how는 얼마나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건 정도를 나타낸 how입니다. 정도 얼마나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의미가 살짝 다르다. 살짝 다릅니다. 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how many, how much 다음에 명사 형태로도 자주 쓰이고 자, 320번 보겠습니다. I don't know. 나 모르겠어요. 나 모르겠습니다. how the YouTube algorithm works. how? 주어동사. 그죠? 주어동사. how 다음 번 나왔어? 주어동사. how 다음 번 나왔어? 주어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how 정도. 이때는 뭐예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얘기죠? how 어떻게 이거 원래 문장 쓰면 어떻게 되냐? how does the YouTube algorithm work?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how 다음에 여기 how가 있는데요. how 이렇게 how 다음에 이렇게 how절 이게 바로 문장에서 목적어절로 쓰이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the question was 아우 비동사 뒤에 나왔어? 그럼 보어네? 보어입니다. 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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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어절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어. 그 다음에 can you guess 너는 추측할 수 있냐? 이것도 목적어절리네. 목적어절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307번 보겠습니다. 더 question was 질문은 뭐냐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얼마나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얘는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이런 뜻이죠? 자 이게 얼마나 는 여기 long이라는 형용사가 있으죠? 그랬으니까 아 이게 부사로 봐야겠네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이런 뜻입니다. long 그 다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can you guess how much water how much what 나온다? 명사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우리가 마셔야 합니까? 매일매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 볼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이런 뜻이죠? 시간 길이 how far 얼마나 멀리 how many 얼마나 많은 how much 얼마나 많은 그렇죠? many는 이제 셀 수 있는 거죠. 수 much는 양이나 가격에 쓰이는 거고 how old 나이죠. 얼마나 나이가 들었나 이런 뜻이죠. how often 얼마나 자주 뭐 그런 얘기고요. hard가 있습니다. 힘든 열심히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힘든 있는데 힘든 거는 형용사로 보시면 되고 열심히는 부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의미가 다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자 how hard 잠깐 이거는 문장에서 맨 앞에 나오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주어고요. 주어고요. 이렇게 find out 요거 하우가 뭐다 목적어절이다 하우 뭐뭐뭐 이게는 뭐다 목적어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올라간다는 거 에베레스탄을 올라가는 거죠. 그것은 당신의 상상력 너머 너머에 있다. 잠깐만 여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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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베레스탄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얼마나 힘이든지는 당신의 상상력을 너머에 있다. 당신의 상상 너머에 있다. 그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find out 동사죠. 알아내라. 얼마나 자주 그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는지 최신화하다 이런 얘기야 업데이트가 그래서 최신화 되는지 알아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명령문이죠. 너버 나이가 들었는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which what 등이 나와있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what which who's 는 문장 안에서 형용사처럼 쓰여서 의문사 명사 주어동사 또는 의문사 명사 동사 형태를 쓸 수 있다. 각각 무슨 어떤 누구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what which who's 는 혼자서 올 수도 있고요. 다른 말하고도 올 수 있습니다. 후진은 다른 말하고만 와야 되는 거야. 얘네는 얘네는 플러스 다른 말 이렇게 오는 거야.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말하고 같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네모친 것은 의문사인데 의문사 중에서 의문형용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덩어리로 써야 돼. 이렇게 덩어리로 하나의 덩어리로 덩어리로 그렇죠? 덩어리. 그래서 예를 들면 what book 이렇게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what book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어떤, 누구 이런 뜻입니다. what이 이렇게 what이 무슨이란 뜻이고 위치가 어떤이란 뜻이고 who's가 누구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봅시다. 우리는 논의 중이다. 그렇죠? 주어, 동사 다음에 뭐다? 이렇게 이렇게 목적어제를 놨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렇죠? what kind of cat 자, 무슨 무슨 적어볼게 무슨 what이 무슨이란 뜻이야 무슨 kind 종류야 오브가 의야 무슨 종류의 고양이를 우리는 기를 거냐 라는 얘기죠 raise 기르고 키우는 거야 the main thing is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은 이거다 그렇죠? 누구의 이름 자, who's 누구이란 뜻이네 누구의 누구의 이름이 온다 먼저 오는지 어디에? 우리 팀의 리포트 보고서에 누구의 이름이 먼저 오는지 이다 자, which 어떤 그렇죠? 어떤 읽잖아 어떤 어 major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공이란 뜻입니다 어떤 전공을 당신이 선택하는지가 이런 얘기죠 어떤 전공을 당신이 선택하는지가 이게 문장에서는 이렇게 주어로 쓰고 있습니다 effect 영향을 줄 거다 당신의 미래에 이런 얘기죠 effect 영향을 주다 당신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죠 위치 major 위치 명사 위치 명사 위치 명사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죠 좋습니다 그 다음 두유띵크 나오네요 두유띵크 보겠습니다 의문사 의문사절 다음에 두유띵크 빌리브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의문사절이 두유띵크 빌리브 서포즈 등과 결합할 때는 의문사가 문장의 앞으로 갑니다 그 의문의 답을 예스노 로 답할 수 없으므로 예스노 의문이 아니라 의문사 있는 의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수는 의문사 두유띵크 두유빌리브 등등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어렵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면은 두유띵크라고 나왔어요 두유띵크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또는 의문사 플러스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물음표가 나오겠죠 간접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얘가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 이게 나왔어요 얘는 이 간접 의문문은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적어 왜냐하면 유가 주어고 띵크가 동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 의문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쓰면 틀려요 틀리면 됩니다 자 두유띵크라고 했으니까 물음표가 나왔겠지 당연히 물음표가 나왔겠지 다시 두유띵크 의문문 형태니까 물음표가 나왔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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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이렇게 쓰면 틀린댑니다 왜 틀리냐면 여기 보면 분명히 두로 물어봤어요 두로 물어보니까 yes no 로 답해야 돼요 yes no 로 답해야 돼 근데 야 여기 보니까 여기는 또 생각을 물어보고 있어 생각 야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이 돌사에 모순이 생기는 거야 모순 야 분명히 생각을 물어봤는데 답은 yes no 로 답하라고 그랬어 안되는 거란 말이야 모순이 생겨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모순을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의문사를 탁 자 이 모순이 있어 그럼 이 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어 여기 의문사가 있는데 이 의문사를 가지고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의문사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면 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은 의문사 다음에 do you think 그죠 그 다음에 주어동사 또는 그냥 동사 하고 물음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문사로 시작되니까 의문사 있는 의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think 해결된 거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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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물어볼 때는 yes no 로 답 안 하면 되니까 의문사 있는 의문은 yes no 로 답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think believe suppose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이렇게 의문사 do you think do you believe 등등도 나오고 나머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를 우리는 생각동사를 그래요 생각동사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는데 생각동사 생각동사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구 배 서 이마 아 잠깐만 구배서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의 아이의 이마를 생각합니다 구배서 이마 생각 어이 글씨가 이상하네 구배서 이마 생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구배서 이마 생각 guess believe suppose imagine think 요거 요거 이게 나오면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간다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간다 온몸 봅시다 what do you think the answer is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된 거죠 what is the answer 이렇게 이게 의문문이었어요 이게 의문문이었는데 이거를 간접 의문 의문사 절로 쓰면 어떻게 되냐 what what the answer is 그러면 얘는 의문사 저리되는 거야 그죠 원래 what the answer is what the answer is the increasing population 그죠? 그래서 여기 how가 여기 있었는데 요 how라는 의미 이렇게 앞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how the increasing popul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the best place. 제일 좋은 장소 for date. date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라고 너는 suppose 생각하느냐 뭐 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 where가 여기서 온 거죠. 이렇게 suppose와 the best 사이에서 온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수고하셨습니다.